경북 울진궁 근남면에서 발생한 산불로 울진읍 음람리에 위치한 보강사 대웅전과 전각이 모두 타는 피해가 났습니다. 울진 보강사는 이번 산불로 인해 대웅전과 종각이 전소되고 요사체가 반파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울진궁 근남면 행공리 야산에서 시작된 산불은 초속 20m에 달하는 강풍을 타고 인근 보강사까지 번졌습니다. 울진 보강사는 1931년 창건된 사찰로 조계종 제11교구 본사 불국사 말사입니다.